네, 음리 형건사님과 탱자의 집밥의 제왕 시리즈 43년 된 3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10년 된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환청 더 화려해진 집밥 이야기 5번의 저녁 이야기를 타임랩스로 2분만에 한번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만무의리 찍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